2020년도 부산대 모집인원은 정치와 수시 모두 포함해서 4,509명이었습니다. 이 중 3,4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합격생 4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될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강력한 특별법 제정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고3 학생과 재수생, 대학 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하면 올해 대입 가능 인구는 48만여 명, 그런데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여 명입니다.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 데에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입 역전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경쟁률 극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들의 수시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6대 1에 그쳤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험생 1명이 6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권 대학의 상당수가 정범 미달을 기록한 겁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6대 1 미만인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곳, 부산 10곳, 전남이 9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충남대에서는 수능 전 영역 1등급자가 입학할 경우 학사와 석 박사 전 과정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한 달에 12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선물 등의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입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해도 자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대학 자퇴생은 경북대가 2,300여 명,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2,200여 명에 달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퇴생들의 대다수가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편입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학 교육연구소는 저출산 등으로 2037년이 되면 신입생 충원률이 70% 미만인 지방대가 209곳, 전체의 8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으로 헛자. 아니면 서울에 학예인구 대비 30% 정원을 묶자. 묶지 않으면 전부 서울에 대학보다 먼저 들어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하잖아요.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